오늘 보이스피싱 전화 받았는데 보이스피싱 저도 받았거든요? 내가 그 보이스피싱을 상대로 한번 몰카를 해보고 싶은 거야. 그래서 완전 딱 전화 받자마자 어? 이건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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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한번 해볼까? 하고 아 네 누구세요? 했더니 아 네 어디 어디입니다. 아 그래요? 그렇군요. 이제 좀 듣다가 아 근데 죄송한데 제가 지금 많이 바빠서요. 이러니까 아 일하시나봐요. 그래서 음 아니요 저 학생인데요? 이랬더니 아 왠지 목소리가 어리시더라고요. 이제 당황하신 거지. 아 네 맞아요 저 어려요. 이러고 근데 제 번호는 어떻게 하셨어요? 이러니까 이제 당황하기 시작해. 어 어 어 아 그 저희가 그 뭐 어디 참여하신 분들 번호를 받아서 그걸로 전화하는 거거든요. 내 번호 어떻게 하셨냐? 아 전 참여한 적이 없다. 이러니까 아 그러면은 번호가 잘못됐나봐요. 이러고 그냥 끊어버리지라고? 지금 허추님 명의로 된 통장이 사기에 연루되었다고 사건이 접수됐어요. 진짜요? 사기에 연루됐어요? 어머 무슨 사기인데요? 삼국사기? 나 써먹어야겠다 나중에. 아니예요. CH? 사기죽 으으으으him 으으으윽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Surface